송혜균 씨, 송혜균 씨와의 호흡은 어땠나요? 누나랑 대화했을 때... 이성균 씨, 봉골레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때문에... 아니요, 아니요. 너무 일단은... 혜균 선배님한테 어쨌든 너무나 진심으로 저는 감사드리고요. 첫 만남때부터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저는 이제 누나가 제 옆에 있는 게 아직도 신기하거든요.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거기다가 카메라 앞에 같이 호흡할 때 그 느낌은 더 신기해요. 그래서 너무나 첫 촬영 때는 너무나 긴장되고 떨렸지만 너무나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눈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집중하게끔 하는 그런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난치면서 편한 대화를 할 때는 저는 정말 친한 누나처럼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하는데 카메라만 들어가면 하영은으로 바뀌더라고요. 그게 정말 저는 역시... 순간 몰입도가 어마어마하죠. 집중... 역시 송혜교 캡션 아 오늘 진짜 이게 두 분의 캠인 것 같아요. 아 단짠단짠 지금 너무 좋은데요. 자 그리고 또 이분들의 러브라인 아주 특별하다고 합니다. 최희선 씨와 김주원 배우의 러브라인 호흡 어떠셨나요? 저희는 좀 개인적으로 작품을 촬영을 들어가기 전에 또 서로 만나면서 대본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사실 대본을 많이 보진 않고 수다를 많이 떨었거든요. 알아가야 되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기회들은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먼저 마음을 열어주고 편안하게 해준 게 시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희선 씨는 어떠셨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배려의 아이콘이셔서 심지어는 어느 쪽이 더 잘 나오니 이런 거 물어봐 주시는 파트너 처음 봤거든요. 왼쪽이니 오른쪽이니 표정... 왼쪽이라고 딱 얘기했죠. 그런데 정말 이런 사소한... 이건 사소한 것도 아니고 더 사소한 것까지도 정말 배려를 해주셔서 굉장히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고 저희는 이제 사실은 알고 보면 저희 둘 다 캐릭터가 아직은 연애에 서툰 역할들이어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조금 코미디처럼 재밌게 봐주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꽤 진지한 그런 관계로 발전하는 관계 자체도 꽤 팔색조인 그런 멜로라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의 관계 궁금해요. 정말. 특히나 이 최이저 배우는 김주원 배우와의 러브라인이 있고 또 멋진 남동생이 있죠. 아, 네네네. 바로 엑소의 오세훈 씨. 우리 세훈 씨와 남매로 출연을 하는데 이 남매 케미, 오누이 케미는 어떻습니까? 으르렁대는 케미입니까? 아니면 콜미베이비 하는 그런 케미입니까? 으르렁. 세훈 씨가 굉장히 차분한 스타일이세요. 그리고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해오셔서 저는 조금 이렇게 업돼서 우와, 안녕하세요 하면 안녕하십니까? 이런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살짝 낯을 가렸었는데 근데 이제 호흡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편해졌고 저는 실제로 남동생이 있어서 실제 남동생 대하듯이 이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좋습니다. 사랑과 가족을 다 얻게 되는 최이서 씨입니다. 자, 그리고 극 중에 좀 전에 이제 효주 씨랑 희서 씨도 말씀해 주셨지만 극 중에 러브라인뿐만이 아니라 친구들 간에 찐우정이 또 굉장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 분이 여고 동창으로 나오세요. 세 분이 그리는 우정. 해교 씨.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도 셋이 너무 많이 친해져서 드라마 끝나가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자주 못 보니까요, 그러면.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데 저희는 처음 만난 날부터 리딩을 이렇게 셋이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그날 대본 리딩 끝나고 나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날부터 이제 서로가 호감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효주 씨랑은 제가 예전에 해피 쏟아지드라는 작품에서 친구로 나왔었는데 그땐 둘 다 너무 어렸어서 낯을 가려서 대화를 많이 못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번에 이제 만나니까 그때 얘기도 있다 보니까 이제 또 더 많이 얘기하게 되고 또 희서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에 팬이었기 때문에 어쩜 저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지? 라면서 꼭 한 번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또 친한 친구로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이렇게 서로가 너무 사랑을 하니까 현실에서 그 모습들이 드라마에 잘 배어 나온 것 같아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자랑 좀 해주세요. 친구들 자랑. 셋이 있을 때 어떤지? 효주 씨랑? 근데 자랑도 자랑인데 정말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먼저 이렇게 대본 연습하고 사적으로 대화 많이 나누면서 많이 친해지고 서로 관심들을 보이고 그런 것들이 촬영을 하면 할수록 너무 값지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저도 희서 너무 반갑고 우리 해규 씨 너무 반갑고 한데 사실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우리 관계에 있어서 가장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했던 건 사실 우리 해규 언니였어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마음과 갑자기 시상식처럼 네. 근데 약간 작품을 떠올리거나 이렇게 할 때마다 많이 생각이 나요. 그 배려와 또 아까 기용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적으로 많이 만났어도 촬영할 땐 또 코로나 기간이라 이제 촬영장 안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데 촬영하면서 더 그 눈들을 바라보면서 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느껴지죠. 맞아요. 특히나 해규 씨 같은 경우는 저도 잘 알지만 막 이렇게 티나게 배려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티 안 나게 배려를 어디다가 봐도 좀 멋있어요. 그렇죠. 약간 반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사랑했습니다. 저희는 그 저희 단체방이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제 처음 만나서 리딩을 한 게 올해 초거든요. 초부터 지금까지도 촬영이 없는 날도 단체방에 이렇게 오늘 뭐 한다 뭐 이런 근황 이야기하고 정말 너무 친해져서 사실 저는 이런 인연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감사한 것 같아요. 감독님 좋으시겠어요. 지금 보니까 그 그냥 드라마 촬영할 때뿐만이 아니라 그냥 진짜 찐친이 되고 찐 우정을 느끼고 배우분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배우분들이 서로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뭐 달리 말하시면 드릴 게 없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게 또 카메라 안으로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케미가? 네. 그냥 그런 그럴 때는 그냥 구경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그 우정을 이렇게 함께 보면서 맞아요. 유달리 배우분들이 이렇게 너무 지금 감독님 말씀해 주신 그대로 저도 이제 시청자가 될 거니까 그냥 그 모습을 보면 같지만 어 나도 저 우정에 함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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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